17명 17명인가요? 17명! 17명이 뒤로 오늘 대단합니다 지금 이어로 치고 있습니다 이어로 좋아요 자 얼굴 사이사이에 보이게끔 부탁드릴까요? 갑자기 카메라 하진 기자님께서 뒤로 지금 앞에 우리 기자님께서 압렬 무릎 살짝만 느낌있네요 몰이도 멋있어요 붙어서 정면부터 차려야겠습니다 정면부터 차려야겠습니다 정면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시선은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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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주목받고 있는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NCT입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따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네 오늘 너무나 멋있고 왕자들의 귀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MC 딩동님도 굉장히 오늘 멋있으세요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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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볼 줄 아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SM 스페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렇게 2018년 연말에 저희의 정말 훌륭하신 저희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를 꾸며봤는데요 네 굉장히 우선은 영광스럽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저희도 선배님들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공개 좀 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은 저랑 제노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가요일 축제 네드 카퀘 아 네 거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마크가 딱 거기까지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크 네 전 세계 팬들에게 영어로, 영어로 한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자, NCT는 댓글 인사하고 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NCT의 무거운 무거운 한 분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NCT 꽉차한 무대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NCT에 이어서 함께 할 분은 바로, 네 네, 무대 위로 네, 오늘 아, 대단합니다 어, 지금 이어로 찍고 있습니다, 이어로 네, 어, 좋아요 네 자, 사이사이에, 얼굴 사이사이에 보이게끔 네, 부탁을 드릴까요, NCT? 네 네, 갑자기 카메라, 우리 하진 기자님께서 뒤로 어, 그래요 어, 지금 앞에 우리 기자님께서 압렬 무릎 살짝, 어, 그렇죠 네, 살짝만 어, 그래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오, 네 느낌이네요 네, 머리도 멋있어요, NCT, 좋습니다 네, 붙었어, 붙었어 네, 붙었어 네, 붙었어 네, 정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네, 정면 네 네 네 네 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네, 오른쪽 시선은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네, 자, 왼쪽을 봅니다, 왼쪽 네, 왼쪽 좋습니다, 왼쪽 네, 세 개가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네, NCT입니다 자, 일어나서, 네, 이렇게 인사를 좀 하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네, 자, 어, 오늘 너무나 멋있고, 네, 왕자들의 귀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MC 딩동 님도 굉장히 오늘 멋있으세요 네 오이~~ 아, 어, 사람 올 줄 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SM 스페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아, 이렇게 2018년 연말에 저희의 정말 훌륭하신 제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를 꾸며봤는데요 어, 굉장히 우선 영광스럽다라는 얘기를 primera 들고 싶고 올리고싶고, 저희도 선배님들 못지 않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여기서 어디IDE? 포인트 안무 하나만 살짝 공개 좀 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은 저랑 제노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가이드 축제의 에디카페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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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마크가 딱 거기까지 네 자 어 마지막으로 우리 마크 네 전 세계 팬들에게 영어로 네 영어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it's an honor to be able to participate to this KBS festival and we have a lot of stages and performances ready for our fans so I hope you guys are forward for our performances and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time with us. It's almost the end of 2018. Let's make it worth it. 예예예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자, NCT는 끝인사하고 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NCT의 무거운 무거운함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Show you and you and you and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NCT 꽉찬 무대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네 NCT에 이어서 네 함께 할 분은 네 네 네 네